자 이번에는 윤활류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윤활류를 분류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근데 그 분류하는 기준의 단체, 단체에서 분류를 하는 기준을 정했는데 단체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기존부터 쭉 시험에 출제가 되어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SA 신분류가 보이실 겁니다. 양쪽에 나와있는 여기 있는 SA 신분류 그리고 지금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API 구분류 이렇게 제가 흰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먼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따라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A 신분류는 밑에 파란색 창구 박스가 있죠. SA 신분류 보시면 미국 자동차기술협회 그리고 제로시험협회, 석유협회 이렇게 세 개의 협회가 협력해가지고 엔진오일의 사회용도, 품질, 기술적 분류의 기본적 지지를 두고 분류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단, 중단, 하단에 보시면 좋은 조건, 중간 조건, 나쁜 조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나왔잖아요. 좋은 조건이라 하면 엔진 입장에서 크게 부하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든지 아니면 압축 압력, 압력에 의해서 스트레스 크게 많이 받지 않는 조건이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은, 가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쁜 조건은 고속용 기관, 고압축비 기관 이런 것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나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AE 신분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가솔린 기관에서 나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 등급을 보기 중에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면 SD 등급을 보기 중에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오일로서 API 구분류로 제일 좋은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등급을 골라라 하면 D, G 등급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진 메인 시험 출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좀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SAE 분류가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에서 나눈 분류인데 이 나눈 기준은 온도에 따라서 전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기준을 삼아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현재 이 분류를 제일 상용화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나누어서 SAE 신분류와 API 구분류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제 상용화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부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API 신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아직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혹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SAE의 분류, 점도에 의한 분류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SAE의 점도에 의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단급 윤활류와 다급 윤활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planeta